자 오늘 하여튼 엄청난 징징이분이 오시니까 오늘 이제 빨리 그분 모시러 가겠습니다. 여정언니가 오시죠. 여정언니. 여자정프로.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무려 개인투자자로서. 네. 어서 오십시오. 80종목을 갖고 계신 여자정프로. 여정언니. 닉네임 여정언니. 서울 신정동에 살고 계시고요. 주식투자 경험이 무려 2년. 2년입니다. 2년 만에 80개 모여하신 거야. 한 주에 한 개씩 샀습니다. 지금까지 평균. 남편 그리고 아들님 이름까지 계좌 만들어 놓은 걸로 포트를 합치면 1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아들 포트 남편 포트 다 본인이 관리하고 계시고요. 관리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0가지 넘는 종목을 갖고 계시니 말이지요. 심지어 정프로랑 종목이 많이 겹치는 우리 여정언니입니다. 데니머 사이언티틱도 있으시고 나누시고. 저는 이제 이거 익절했고요. 그래서 우리 여정언니를 한번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정언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조여정씨 얘기는 괜히 그러셔가지고. 하지만 우리 여정언니야말로 진짜 여러분의 친구. 여자정프로. 얼마나 멋집니까. 투자를 2년 하셨다고요? 네. 네. 처음 왜 하셨어요? 근데. 아 그때 폭락했을 때요. 아. 3월 넷째 주. 코로나 폭락. 3월 20일. 네. 부식해가지고. 대박. 그전엔 안 하시다가. 네. 대박.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펀드. 펀드만 했어요. 펀드하셨었고. 3월 넷째 주에 용기를 내신 거예요? 네. 무식해가지고. 무식한 게 아니라 용기가 있는 거죠? 아니. 모르잖아요. 그니까 알면은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왜? 많이 빨아졌다고 누가 그랬어요? 네. 뉴스가. 뉴스가? 그래서 오케이 들어가자. 네. 왠지 뭐 들어갔어요? 삼성전자? 데니머 사이언티틱. 아니. 데니머가 아니고. 테슬라. 처음에? 아. 테슬라. 테슬라, 네이버, 카카오. 야. 그럼 대박이네. 아모레치? 네. 아모레치. 이완양행. 아니. 그러면 많이 드셨겠는데? 아니.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으세요? 아니. 한 2, 30개 정도로 영사님 픽하신 거 제가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공부해서 아니 공부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 듣고서는 시험 듣고서는 이렇게 한 거는 그때 7월 말 여미사님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좋았네요. 그죠? 아. 네. 좋았죠.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네. 어쩌다가 종목은 100개가 되고 어쩌다가 지금 수익률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글쎄요. 그 본인이. 아니 본인이. 아. 제가요. 이렇게 실험을 좀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가방에는 뭐 중요한 게 많이 드셨어요? 네. 아니에요. 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큰 뭘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샀던 게 나름 잘 됐습니다. 그렇죠? 몇 달 동안 쭉쭉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익절을 하든가 아니면 좀 더 투자를 하든가 등등 여러 선택을 하셨을 텐데. 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종목만 많이 늘어나고 수익률은 다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언제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까? 이게. 1월이요. 올해 1월? 네. 올해 1월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지경까지는. 이 지경까지는. 아니 제가 1월에 이제 그 뭐지? 연초 효과 있을 줄 알고 그때 막 열심히 또 넣었거든요. 아 1월에 많이 넣으셨구나. 그때도 이제 한참 고점 대비는 많이 좀 빠진 상태이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약간 물 타는 느낌도 좀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주요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것들 한번 좀 봐도 되겠습니까? 뭐 뭐 있습니까? 이걸 다 얘기해요? 몇 장이나 내는. 아 그 종이는 뭐예요? 한번 좀 봐도 되겠습니까? 종이 좀 줘봐요. 아니 알아보실 수 있었죠? 죄송합니다. 어수선하다고 누가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걸 다 쓰시는구나. 아니 처음 썼어요. 여기 방송 하니까. 아니 근데 이거. 감사합니다. 계좌 딱 피른 태아웃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써야지 좀. 써야 되죠. 이거는 좋은 습관이에요. 자 조금만 불러드릴게요. 조금만. 또 T.I.M도 그 사이에 들어가셨네. 한쪽 배세일도 있어요. 롯데정밀화학, 사마알미늄, 삼성전기, 경동나비엔, 사마전기, 한국조선해양, 금오석유, 현대모비스, GMB코리아, 풀무원, 삼성SDS, 한섬, 삼성엔지니어링, 진성진씨, 폴라리스오피스, 바텍, 유라테크, 셀루메드, LG생활건강, 삼보모터스, 한커미드, SF의 인선이엔티, 엘비세미콘, 서울옥션, 바이오니아. 한 줄 읽어드렸고요. 지금. 가운데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DSC인베스트먼트, A스토리, TNR, 바이오랩, DK엔터, 정우전자, 셀리버리, 한화시스템, 그냥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여기 또 있어, 여기. 효성첨전소재, 이노텍, 네온테크, 딥놀, 아, 여기 겹치는구나. 모르는 회사가 많다. 경동나비엔, OCCI, 풀모원, 삼성, SDS, 한커미드, 삼성엔진이, DL, ENC, 에코, 에코프로, HN, 3R, 리서치, MBT, UAM 관련적 있네. 베셀, 네온테크, 한화시스템. 모트렉스는 뭐하는 회사야? 자율주행입니다. 아, 모트렉스요? 종목은 다 알고, 유니테스트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반도체 관련으로 알고 있는. 아, 좋습니까? 와이솔은요, 와이솔? 와이솔은 5G 장비 아닌가요? 아니, 장비는 아니고, 그, 센서. 5G는 맞아요, 맞는데, 부품. 센서, 센서. 슈파스 필터 만드는. 아, 필터. 딥노이드. 딥노이드는 그 의료 플랫폼이요. 의료 플랫폼이요? 태국노직스 상한가 한 번 드셨네요? 아닙니다. 어제 긴장돼가지고 들어갔어요. 어제도? 저 지금도 2천원 먹고 나왔습니다. 아, 제가, 제가. 어, 향 먹은 날 들어가신 거예요? 네, 어제 슈파스 커피 하나 뽑았어요.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왜 사신 거예요, 태국노직스는? 아니, 요새 좀 자꾸 동질감 느껴가지고. 아, 저하고? 네, 막 정방꿀 얘기들면 괜히 떨리고, 막. 상한가 드셨대니까 좀. 아, 좀 긴장돼가지고 바로 들어갔어요. 정프로 상한가 팔 것 같아서 그걸 바치려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근데 무증이 며칠은 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단타로 돌아갔어요. 아, 멋있다. 2020년 3월에 시작하신 거 맞으세요? 네. 그전에는 전혀 안 하셨어요? 아, 근데 한 20년 가까이 하신 분, 그, 스포츠야. 무증 며칠 가잖아요? 이런 얘기, 2년 만에 잘 안 나오거든. 솔직히. 아, 근데 뭐 요거는 이제 그냥 적으신 것 같은데. 정프로의 공통점 있는 것도 적으셨어요. 공통점. 올 섹터 플레이, 바벨 전략, 성장산업. 장명을 즐기시고, 대도 않는 영어에, 맥락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시고. 감으로 투자하시고, 유증에 참여 못하시고. 이런 거. 아, 유상증자 있었는데 그때 뭘로 그냥 넘어가셨구나. 아니요. 돈이 없었어요. 한다고 했는데. 계좌에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항상 돈만 생긴 무조건 그때 그냥 그날 사는군요. 돈 생기면 주식 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새는 좀 자중하고 있어요. 자중한 게 이건 백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요 질문, 제가 대신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프롭게 질문이 있어요, 심지어. 폐배터리, UAM, 자율주행 관련 주에 대한 의견은 저한테. 정프로에게? 네. 하필이면 왜? 여미사도 있고 저도 있는데. 아니, 저랑 아이디어가 비슷하셔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좀 함께하고 싶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아, 자율주행 관련 주, UAM, 폐배터리. 저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정프론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우리 저 여정언니는 늘 이렇게 저 공부를 하시네요, 그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종목에 대해서. 뭘 좋아해요, 주식을? 그냥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게 되게 많은데 좀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요. 아, 제대로 공부는 안 하시고? 네, 그 시간 나면은 책 보고 그러긴 하는데 습관이 좀 안 잡혀가지고. 본인이 어떤 종목을 산다 혹은 판다 할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있습니까? 수익률이 됐든 아니면 뭐 내 마음이 됐든 그냥. 아, 거기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 삼박,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다른 슈퍼 개미 분이 쓰시는 건데 그 용어 말씀드려도 돼요. 아, 그럼요. 삼박자 투자법으로 해요. 삼박자? 그게 뭐예요? 그 재료 보고요. 같이 펀더멘탈 보고. 그러니까 원래는, 야, 크게는 원래 거시... 편하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우선 또 알고 있는 사람이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울컥하지 않으셔도 돼요. 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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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를 먼저 보고 이제 탑다운으로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 보고, 펀더멘탈 보고, 차트로 그렇게 하면 돼요. 재료, 펀더멘탈, 차트. 아, 그게 이제 삼박자예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랑, 요새는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몰래컹 들어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어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삼박하게. 누군지 알고, 어느 분인지 알 것 같은데요. 삼박자 하니까. 아, 그래요? 떠오르긴 하네요. 그런데 대부분 보는 거긴 하죠. 그걸 다 본다고 하는데. 그런데, 야, 종목이 100종목? 그 가족분 거 합치면 100종목. 그렇죠? 넘죠, 가뿐히. 이야... 가뿐히. 그런데 이게 CD가 얼마나 되시는데요? 보니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두 주씩 사시는 거예요? 뭐, 뭐, 열몇 주도 사시고 뭐... 네. 많이 하는 애도 있고. 데니머 이런 애는 좀 크게 들어갔는데. 그, 많이? 아닌데 총, 아니, 그러니까 칠레가 안 된다면 총 이제 가족분 포함해서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는데 어제 물어봤더니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합쳐서? 네. 제가 4천 정도 하고. 아, 남편분은 따로 2억 하시고? 아니, 아니. 다 합쳐서요. 아, 그러면 여정님은 4천만 원 정도 하시고? 네. 4천만 원인데 지금 80종목인가요? 네. 80 넘죠. 그러면 곱팔이 40. 50만 원 정도씩 투자하신가요? 평균 따진 그런데 이제 물론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새 제가 실험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10만 원씩 넣는 아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경계병들처럼 내가 이런 아이디어인데 한번 얘는 어떻게 되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다 이제 처물려가지고 그대로. 그러면 재작년 3월에 사신 다음에 몇 종목이나 파셨어요? 손해를 보든 이익이 났든. 그거 어제 보기를 잘했네요. 어제 봤더니 100종목 좀 넘게 판 것 같아요. 팔었어요? 판 것도 그렇게 많아요? 팔고 다시 계속 함께하는 반려, 애착 반려 애들도 있고. 삼성전기랑 롯데정밀 이런 애들은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기들이라고 부르시는군요. 네. 애착 반려주시죠. 그렇죠. 아이들 보기만 해도 예쁘죠? 그러니까요. 하루에 주식시장은 몇 시간이나 보세요? 거의 계속 본다고 봐야겠죠. 100종목 돌려보는 것만 해도 보실 것 같은데. 돌려보는 시간만 해도 하나. 그런데 그게 하룩장에서는 시름시름 앓느라고 못 보고. 그렇죠. 올라갈 때는. 하룩장에는 몸 좀 누우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애들도 너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있어도 거기서 못 사가지고. 그렇지. 너무 마음이 아파, 애들 보면. 애들 잃을 애들이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시장을 잘못 만나서. 애들은 어떻게 되세요? 진짜 애들. 저희 애는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중2? 중3이요. 중3이요. 하나? 네. 아들보다 훨씬 낫지, 뭐 주식이. 잘 키운 주식이 아들보다 나아요. 아들은 뭐 해봐요. 용돈 주나 뭘 주나. 주식은 뭐 이렇게 막. 나한테 용돈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 사랑이 대단하신데. 일단은 이런 100종목 정도는 누가 봐도 좀 과하다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많이 봐야죠. 너무 많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중에 상당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 수준에서 이제 아마 사두신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굉장히 많은 건 맞는 거죠? 너무 많죠, 사실은. 이렇게 많을 때 안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 여기사님? 일단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된다. 네. 근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80개 있는데, 예를 들면 3개가 집중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 한두 주씩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별로 크게. 한두 주 이렇게 많은 거는.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죠? 골고루 들어가 계신 거죠, 지금. 네. 근데 세게 들어간 애들이 몇 개 있고, 한 10개인가? 아, 10개는 좀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그게 한 2, 3% 정도? 상위 10개 주식의 비중이 몇 퍼센트를, 전체? 2, 3. 2, 30%? 2, 3%씩 한 6개에, 큰 애가 한 4개면. 어쨌든 이게 많긴 많네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일 큰 애가 누구예요? 제일 큰 애가 데니머랑, 테슬라. 데니머는 얼마쯤 들어가셨어요? 한 장, 작은 거. 한 장, 천만 원. 천만 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얼마 때 들어가셨어요, 데니머. 아, 그날요. 그날이 문제예요. 저랑 비슷한 날이에요? 네, 그날일 거예요. 마이너스 지금 한 80쯤 돼요, 그러면? 아니요, 90. 90 됐어요? 오늘 90 찍었던데, 어제 89였는데. 아, 제가 못 봐갖고. 90 됐어, 또? 아니, 그게 상하 프론트에크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여미사님이 그때 갈아타라고 그때 그 효성 첨단 소재. 근데 이제 거기가 좀 남편이 재무가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전방으로 가자고 그러고 상하를 갖고 갔는데 갔는데 처음에는 안 가더라고요, 효성이. 그래서 잘됐다 그러고 잘했는 줄 알고 그냥 안 보고 지냈는데 걔가 엄청 가더라고요. 효성 첨단 소재. 근데 그거 이제 그거 분석해 주셨던 연구원님이 이번에 데님을 들고 오셔가지고 저는 확신을 하고. 텐백어를 노리고 이제 10년 간다. 그런데 상패는 안 당하겠죠? 상패? 에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전 참을성은 있는데. 만에서 90 됐으니까 이제 1,000% 오르면 되는 거죠, 우리 본전이. 60달러에 사신 거예요, 혹시? 그 정도였나? 50. 50. 지금 몇 달러예요? 지금 3.3. 그날이 아마 55였을 텐데 제가 이제 새벽에 남편이 일하고 있는데 이게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팍, 팍 와가지고. 아, 영감 올 땐 못 참아. 네. 영감 오면 그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고 제가 막 이랬는데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남편이 그래서 기다려서 50, 물 타서 40에서 물 타서 45 된 거예요.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죠. 사는 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건 난 못 사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 주식이. 시간 지나도 계속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4시, 5시 돼도 좋습니다. 남편분은 투자를, 남편분도 이렇게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종목을? 그렇진 않죠? 남편분은 그냥 한 10종목? 한 20종목. 그것도 결코 적지는 않아요. 금액은 남편분이 훨씬 많고. 남편분은 좀 잘하세요, 그래도? 아니요. 남편분도 같은 시기에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남편분하고 우리 주식 해보자 이렇게 상의를 하셨나요? 두 분이서?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러면 예금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던 걸 이리로 옮기시고 주식을. 처음에 전화로 하셨어요? 직접 갔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로. 증권회사에 가셔. 그래서 거기서 증권회사 직원한테 뭐 사달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셨나요? 아니, 거기서 주문을 하셔서 추천하신 게 네이버, 카카오, 아모레, 삼성전자 그랬는데 제가 픽한 테슬라가 훨씬 잘 가니까 이제 득이 양양해가지고 투자의 신인 줄 막.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지컴 이지고 이렇게. 되게 쉽게 들어온 돈이 막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때 한 2억 정도 넣으셨다는 거죠?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게나. 그 지경은 아니죠. 천만원, 천만원 하다가. 그렇게 해서 확 오르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셨던가요? 그냥 사이버 머니 같아가지고. 사이버 머니야. 별로 실감도 안 나고. 근데 기분만 좋은 상태. 네, 기분은 좋은. 계좌에서 막 돈도 늘어나고. 하루에 그러면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쳐다보게 되던가요? 몇 번이라고 셀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냥 켜놓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보시니까. 아, 올랐을 때요? 오른 거 확인하는 거요? 후건 한 번. 계속 보게 되죠. 계속 보지는 않고. 이제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미사님 방송이랑 제가 보는 아가들. 아니, 방송들. 제가 이제 믿고 신임하는. 아니, 슈퍼 개미님들 하고. 여러 방송들. 한 가지에 고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 정합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 사람 얘기도 분명히 좋아보이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가 또 맞는 것 같고. 고거 하나 사고, 요거 하나 사고.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다 처음에 하시면 다 이런 스타일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상담 예전에 해보니까. 여러 분들의 방송을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짬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철학은 아예 없어져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건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걸 하나 찾으면 돼요. 찾아서 거기에만 집중하셔야 되는데. 계속 영혼이 여러 방송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약간씩 줄여나가는. 하루에 방송은 서너 시간 이상 보시겠네요? 네. 아침 라방이랑 저녁 라방은 꼭 보고. 필수로 보시고. 네, 시간 되면 긴장돼서. 하루에 그러면 남편분 만난 시간보다 저 만난 시간이 더 길다고 봐야겠군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하루에 4시간은 무조건 만나니까 우리는. 네,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종목들. 어떻게 했는데 본인은 이 많은 종목들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 이 정도면 난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다. 100종목이면 어때? 이런 마음이세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 제가 줄이는 과정이었을 때. 네. 물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줄이고는 싶은데 이렇게 쳐물리고 있으니. 그렇죠. 이걸 내가 지금 정리하는 게 맞나? 아니면 좀 더 그래도 기다렸다가 정리하는 게 맞나? 요구민이 좀 있으신 거군요. 네. 더 들어가서 이제 물을 타가지고 나오려고. 물 탈 또는 있으시고. 일단 좀 줄이셔야 돼요. 조금 있어요. 이거 이 상태로 100종목 갖고 계시면은.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줄이셔야 돼요. 네. 가급적 빨리. 근데 어떻게 줄이시냐면은.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야, 이 놈은 괜찮을 것 같아. 이 녀석은 좀 그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 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들면 안 샀지, 그죠? 마음에 안 샀는데 안 되는데 왜 사. 아, 저거 나름 다 분석하고 산 건데. 잡주는 없지 않나요? 아, 잡주 없죠, 지금. 네, 잡주는 없어요. 세상에 잡주라는 프로는 없습니다. 잡주라는 주식도 없어요. 다 고유의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다 각기 개성들이 있고 장점들이, 단점들이 있는 겁니다. 잡주는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줄여야 돼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20종목 이내로 줄이셔야 돼요. 네, 맞아요. 1차적으로, 그 후에 더 줄이셔야 되는데. 무슨 기준으로 줄일까를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종목으로 줄일 건지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 이게 180종목이잖아요. 어차피 이게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이 폭락하거나 폭등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3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아까 50만 원씩 분산됐다, 예를 들면. 이거 거의 시장 사신 거거든. 거의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요. 코스닥이나 코스피 정도. 그런데 그러면 80종목이라고 치고 80일 동안만 투자하세요. 80일 동안. 하루에 한 종목씩만 공부를 하세요. 하루에 한 종목씩만 리포트도 보시고 영상도 보시고 해서. 그래서 이 80일을 투자해서 하루에 한 종목. 그러니까 이거 30분이면 다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종목씩 투자해서 정프로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사이에. 그건 못 줄이죠. 그거 치명적이구나. 그걸 줄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 사이에 한 종목당 한 시간만. 더 이상 하지도 마시고.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이거 한 종목당 서너 시간씩 투자하면 가정생활이 깨지고 하니까. 한 시간씩만. 해서. 기본적으로 리포트 보시고. 리포트를. 없는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그렇죠? 네. 리포트 없는 종목도 많죠? 그렇죠. 리포트 없는 종목이 대만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쭉 보니까 대부분 있어요. 있어요? 아주 잡죠. 아주 막 시가총액 작은 거 문제 있는 종목이 거의 없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돼 있다니까. 그런데 종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목을 추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여미선이나 박병찬 부장한테 드리고 스무 종목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 불안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80 종목을 오늘 줄이나 내일 줄이나. 그런데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줄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씩만 투자해서 그 종목을 리포트, 풀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80일 지난 다음에 제가 개런트 해드릴게요. 80일 지나면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거예요. 한 시간만 투자해보세요. 한 종목. 이 많은 종목을 다 봐야 됩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좋은 기회라니까. 너무 많아서. 사실 때는 한 시간 투자 안 하셨거든, 이게. 사실 때는. 줄 때는 오히려 한 시간 투자를 해보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 말씀만 따라해보세요. 이 80 종목을 하루에 한 시간씩 80일만 딱 작정해서 이 종목을 보세요. 그러고 나서 세 달 있다가 본인이 얼마나 이 주식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눈이 확 띄었는지. 그거 안 띄었다고 생각하면 절차하죠. 제가 다른 솔루션을 드릴게요. 분명합니다. 하루에 한 종목당 한 시간씩만 제대로 된 리포트와 제대로 된 방송을 보고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본인이 판정을 해보세요. 0, 세모, X. 그렇게 해서 X 일단 빼고, 그다음에 세모 빼고 0만 추려서 20종목으로 줄여보세요. 80일 들게요. 정말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없거든. 80 종목을 본인이 좋아서 산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이 종목을 어떻게 고를 건지는 타인이 해줄 수 없어요. 그거는 또 다른 80종목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씩 가나다 순서대로 해도 돼요. 가나다 순서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한 종목씩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 시간씩 리포트 읽어보고 연관된 영상 보시고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혹은 별별로 별다섯 개, 별 네 개, 별 세 개, 별 두 개, 별 하나. 공부하는 중에는 뭐 사면 안 돼요? 아니, 사면 안 되지. 더 이상 사면 안 돼요. 더 이상 매수 중지. 혹시 테마도 안 돼요? 매수 중지. 급등 테마. 급등주 따라잡지. 급등주 좀 있는데. 매수 중지. 찾기 쉽지 않죠? 그래서 80일 이후에 투자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자르세요. 20일 단위로. 20종목 먼저 해서 그중에 몇 개 빼고? 동그라미, 세모, X 중에 X 빼고. 그러면 그때 팔아버리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20일 단위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그 반을 반으로 줄여서 20종목까지만 가보세요. 그러면 아마 종목을 보는 시각이나 이 종목을 고르는 눈이 굉장히 밝아질 거예요. 사후적으로라도.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걸 갖고 계신다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코스피 혹은 코스닥 시장을 합친 거에 그냥 연동해서 쭉쭉. 그럴 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쓰게. 그냥 ETF 같은 거 사놓고 그냥 있으면. 그런 재미는 좀 있죠. 80개 갖고 있으면 그중에 하나가 보통 그래도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급등하는 게 하나씩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뿌듯하잖아. 내가 고르는 애가 10%씩 막 오르면 짜릿하잖아요. 아니 그 주식으로 그런 짜릿함을 느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될 거 같아요. 차라리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는 재미없지. 김치 싸대기도. 김치 싸대기도 재미없어요. 주식 시장은 훨씬 재밌죠? 네. 맞아요. 순간순간 계속 바뀌니까. 맞아요. 80종목에서 한 두 개의 행복감을 주니까 그거에 지금 계속 길들여지신 거예요. 제가 어제 좀 긴장돼서 손이 안 잡혀서 김경일 교수님 있잖아요. 그거를 듣다 보니까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금사빠고 한 번 빠지면 그대로 오래가. 저도 이제 헤어지려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는 즐거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빠지면 저번에 중국 송풀에도 주식 반응을 속상해야 돼요. 주식이 빠져도 무덤하고 주식이 조금 오르면 행복하고 이러면 주식 투자가 아니고 주식으로 손해보면 분노해야 되고 주식으로 이익을 보면 그 다음 액션을 취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소소한 행복감을 누려고 주식 투자하시면 궁극적으로 행복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좋아요. 나쁜 종목이 별로 없었죠. 묘하게. 다 좋은 종목들 위주로 대부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80일만. 그러면 80일만 투자하시면 아마 80년은 아닐 수도 있지만 40년 동안 엄청 행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그런데 딱 정해놓은 시간. 예를 들면 1시부터 2시까지는 딱 이것만 한다. 그리고 딱 준비해서 동그라미 세모 X로 딱 분별해보세요. 본인을 믿으세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본인을 믿고 본인의 판단대로 20종목까지 줄여보세요. 그러면 눈이 달라질 거예요. 개주하는 한 회사에만 있으세요? 네. 이베스트. 아 이베스트.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좋죠. 저는 이베스트. 개주 하나 더 만드실 생각은 없으시죠?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보은 해야죠. 보은 해야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줄여보세요. 일단 우리. 그리고 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갖고 계세요. 여정 언니는 일단 종목 줄이는 게 제일 무조건. 무조건 빨리 줄이셔야죠. 무조건 없습니다. 80종목. 요정 언니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80일 동안 하루에 한 종목씩. 네. 콜입니다. 네. 중간에 한번 저희한테 보고 꼭 해주시고요. 네. 꼭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제가 하나 쓱 질러. 저 추천제 들고 하는데. 저한테? 네. 추천을 하신다고요? 저한테 뭐 한번 들어볼게요. 뭔데요? 베스. 안 들어가신다고 했죠. 유에이엠. 유에이엠 관리자나. 베셀? 우리나라에? 베셀하고 모트렉스. 자유주행. 모트렉스? 모트렉스. 좀만 들어가볼까요? 하나 더 있다. 동훈아나텍. 동훈아나텍. 그건 뭐예요? 그 스마트폰 부품 회사예요. 동훈아나텍? 네. 근데 그거 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회사는 중국 비중이 높은 걸로 아는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고. 그 손떨림방지 OIS랑 TOF인가? 또 있고. 보니까 종목마다 한 줄씩은 다 뭐가 있어. 한 줄씩 얘기할 수 있어. 띄엄 띄엄. 하루에 한 시간씩 80일만 투자하세요. 20일 단위로 끊어서. 아시겠죠? 네. 오늘 오셨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80일 이후면 세 달 뒤잖아 거의. 세 달 뒤니까. 세 달 뒤. 그러니까 6, 7, 8. 9월에 추석 전에 추석 전에 한 번 더 오세요. 네. 그리고 어느 종목을 어떻게 줄였는지 한 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80일 동안만 꼭 해보세요. 그러면 여정님뿐만 아니라 여정님의 가족, 아들이신가요? 네. 아들 세대까지도 영향을 줄 겁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80일 동안에 새로운 투자의 마인드를 갖게 되고 그게 옆에서 보는 아들한테 전수돼요. 진짜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어떤 아버지는 PC가 처음 나왔을 때 PC를 사 오신 분이 있고 어떤 아버지는 계속 주산을 혹은 계산기를 두드린 분이 있거든요. 집에서. 그런데 PC를 사서 아빠가 막 뭐 이렇게 만지면서 했던 그 집 아이들은 PC 환경에 적응하고 인터넷 환경에 적응한 거고 그렇지 않은 집은 주산이 나쁘다는 게 주산이나 계산기에 적응하면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그런 게 차이가 있듯이 좋은 투자를 하는 부모를 본 아이들은 분명히 좋은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금 특별한 투자를 하시면 특별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꼭 야 엄마가 결심했다. 80일 동안 엄마 이렇게 한번 트레이닝하고 하라는 대로 한번 해서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보자. 너도 격려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커뮤니케이션하고 남편분하고 협조를 하셔서 꼭 해보세요. 아들이랑 그렇게 말할 기회는 많지 않죠? 그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여정언니 여자 정프로 정말 너무나 많은 종목을 갖고 계신 역대급 우리 징징이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가시는 길에 저희 책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마음대로 골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정언니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여미사님도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